나 밤면 필요 없어! 저 때문에 싸우실 일이야! 야 빨리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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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! 너한테 당한 게 있어서! 아! 수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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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뛰어! 지겨운 점수 가! 이제 가! 수민아! 지금! 지금! 광수로 여러분 말 듣고 아웃시켰잖아요 아 진짜 뒤에 오지마 오지마! 잠깐 조심해 오지마 오지마 나 후사하지 않아 수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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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게 더 좋은 날씨다 오지마! 손 흘리지마! 여기 마크 뜯었어 지금! 안 가! 절대 안 갑니다 동훈이 형 뜯고 재생이 형 뜯어! 아직 뭐 하는 거예요! 아니 돌방 돌려! 어! 나 이 형이랑 택시 하나 타고! 택시비 못 타고 두 배로 없어! 어! 그런데 형! 왜 택시비는 두 배로 없어!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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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효야! 두 명이요! 두 명이요 두 명! 택시! 저리가 저리가! 저리가 안 가? 지효야! 저리가 빨리! 저리가 안 뛰었어 안 뛰었어! 저리가 오지마! 저리가 저리가! 잠깐만 이렇게 가다가 주황 팀이 주황 팀 멀어가지고 어? 그게 제일 좋잖아 움직이지! 움직이지 마! 나도 할 거야! 잠시만! 야 유광수 누나의 질거 줘! 야! 원효대고 옆에 뭐 없어요? 헌터면 노란색! 여덟색 다 보내! 재석이 형 지효! 노란색! 여덟색 다 보내!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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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하나는 좀 otheries!!! 택시! 쟤어! 하나는 해놓고! 이렇게 해석이 뜯고,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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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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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는 진짜 못 쓸 놈들이다 장관 야! 진짜 못 쓸놈들이다! 오빠! 죄송해요! 죄송해요 articulate 깜빡이야! 깜빡해! 수민아! 수민아 진짜 아쉽다. 수민아 미안해! 수민아! 공연 부러 갈게! 야 너는 진짜 문제가 많아. 너는 도대체 왜 그래 너는. 가! 나 대통이 아니야. 너 때문에 대는 일이 없어. 너 때문에 대는 일이 없어. 형이 진짜 망했으면 좋겠어요. 형 거물이 없냐. 아 나 제발 진짜. 아 열 많이. 수민아! 자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. 실적은 저희 사람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. 어? 우리 저 시청자 한 분께서. 우리 광수 씨에게 액션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. 액션 메시지. 제가 전해드릴까요? 네 시청자. 보내주신 메시지를 제가 잘 전달을 했습니다. 아 우리 저 시청자께서는.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. 예 바로 지난주에 우리 그 광수 씨와. 아 또 알콩달콩한 핑크핀 사랑을 보셨던. 우리 지은 씨가. 예 보내주신 메시지를. 제가 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. 지은이가 저한테. 지은아 잘 먹었다. 자. 자. 이번 사진은 또 누군가요? 네. 맨 앞에 만났던. 아시죠? 아 승연이. 네 승연 씨. 승연 씨가 보내주신 액션 메시지. 제가 잘 전달을 했습니다. 넌 내가 이 문장에서 왜 이러는 거니? 자 그럼 그럼 감옥으로 가볼까요?